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의 보험삼유고 진행의 맹경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과 저희 보험삼유고 전문가 분들만의 노하우가 담긴 보험 꿀팁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주목해보시면서 내 상황에 딱 맞는 보험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험 관련 고민 있으시면요. 저에게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간편하게 문자상담 신청해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주시면 저희 보험삼유고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움드리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의 보험삼유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김이완 전문가와 박윤미 전문가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해볼텐데요. 먼저 두 분 전문가 분들 또 각오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이완 전문가님. 네 보험은 연령대별로 준비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20대가 준비해야 할 보험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각각 다른데 저희 보험삼유고를 통해서 연령대별로 준비하는 보험을 꼭 확인해보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령대별로 맞춤형으로 보험 준비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박윤미 전문가님은요. 네 여러분들이 보험을 알아보실 때 항상 똑같은 내용의 보장이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질 않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접하셨을 때 좋은 조건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때 서둘러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속 있는 정보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번호 022638-3999번 오늘도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주시면 명쾌하게 저희 보험삼유고 전문가 분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보험 고민들 명쾌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볼 텐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보험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어떤 보험을 또 준비하셔야 할지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연 전문가님 이것만은 꼭 필요하고 준비하셔야 한다 이런 보험 있을까요? 일단 보험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보상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보상을 받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통계시청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1, 2, 3위가 바로 3대 질환인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다들 한 개씩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2대 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 그 중에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준비가 미흡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진단비 내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어느 정도 가입금액이 들어가 있고 2대 진단에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뇌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가장 크게 첫 번째로는 뇌혈관질환이 100% 보상하는 가장 보장범위 넓은 담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뇌졸증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뇌졸증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와 화재보험사의 과거에 판매했던 담보이고요. 또한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우리 뇌출혈의 실제 환자 분포도수를 보시면 약 10%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험을 확인을 해보셔서 뇌 보험에서 뇌질환이 과연 뇌출혈을 보상을 하는지, 뇌졸증을 보상을 하는지, 아니면은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질환을 보상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심장질환이 나오는데 우리 심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100% 보상하는 협심증과 그 다음에 급성신근경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급성신근경색 담보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과거에 다 판매하였고 지금 현재는 생명보험사는 급성신근경색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손해보험사와 화재보험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담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00만원, 6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만원, 많게는 2천만원, 3천만원까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심장질환도 동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험을 꼭 확인해 보셔서 내 보험증권 안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암보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기도 하고 또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아시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10대 사망 원인에서 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2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대 진단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 분들과 상담 나눠보신 후에 2대 진단과 그 범위도 넓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아래 번호 이용해 보세요. 022638-3999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김희환 전문가님. 2대 진단에서 실제 보상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대 질환에 특히 심장질환, 협심증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협심증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관련해서 다빈도 수술이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에 10위에 바로 이 협심증이 해당이 됐고요. 이 협심증을 보상하는 보험담보는 바로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수술 건수 7위에 또 스탠트 삽입 시술이 들어가 있죠. 이 스탠트 삽입 시술은 협심증 초기 단계에 시행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사이에 바로 이 스탠트 삽입 시술이 있죠. 그래서 심장질환 경증에 해당됐을 때 스탠트 삽입 시술을 받게 돼 있고요.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환자분들께서는 심장질환의 협심증 I20 질병코드를 받기 때문에 바로 급성심근경색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2대 진단 수술을 생각보다 많이 받으십니다. 오늘 짚어보는 플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연락 주시면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또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살펴봤을 때 50대 이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 시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탠트 삽입술이 비관열 수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열, 비관열 하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열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칼을 메스라고 표현하죠. 메스로 피부를 절개를 하냐 안 하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비관열은 피부 절개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심장질환의 수술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스탠트 삽입 시술이 심장질환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비관열입니다. 절개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의 관상동맹 확장술도 비관열이고요. 그 다음에 우회술 같은 경우만 관열에 해당되고 카테터 수술도 또한 비관열입니다. 그래서 비관열 수술이 거의 심장질환의 95%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기술 발전이 늦었지만 현재는 워낙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여성분들 유방암 수술하거나 유방의 양성종양 제거하실 때 우리 만몹토 수술이라 해서 겨드랑이 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제거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방을 도려내는 절개 수술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술 발전이 좋아지면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대질환 관련된 수술에서도 관열보다는 비관열을 많이 보상하는 이런 회사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질환 수술의 95%는요. 비관열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반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더욱더 철저하게 짚어보셔야겠는데요. 가입하신 증권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상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02638-3999번 저희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대질환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금액은 또 어떻게 받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스탠트 삽입 시술 같은 경우 우리 심장질환에서 가장 경증의 초기에 시행하는 시술인데 스탠트 삽입 시술을 평균적으로 약 3회 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져 있지만 앞서 표에서처럼 비관열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관열의 중심을 보고 보시는 게 맞는데 약 보상금액이 6천만 원에 가까운 5,8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탠트는 그리고 또 주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면 길게는 7년에서 9년까지 교체 시기를 가져가실 수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시거나 식습관 조절이 안 되시면 교체 시기가 더욱더 빠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3회를 봤어요. 3회를 본다고 한다면 5,840만 원에서 3번은 1억 7,52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관열에 해당되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이런 중증에 관련된 수술을 받게 된다면 2억이 넘는 보상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수술비는 진단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고 또한 한 번만 보상이 가능한데 수술비는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중복 반복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조절을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대질환 수술 시의 보장 금액까지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보험365 전문가 분들과 상담 나눠보신 후에 앞선 좋은 혜택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 022638-3999번 계속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암은 많이 준비가 되셨겠지만요. 특히 이대질환 꼭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치료비 걱정 없는 오늘 플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전문가님, 그럼 이대질환 플랜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 연령대별로 진단비를 먼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한도가 있죠, 가입 연령대별로. 지금 49세까지는 3천만 원, 59세까지는 2천만 원, 60에서 69세까지는 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플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상품 자체가 불과 지금 지난달만 해도 지금 보여지는 이 가입 한도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가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운용을 해줄지는 잘은 아직은 모르지만 한도를 지금 일시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접하셨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60세 이상도 천만 원이나 보장이 되는 효도 플랜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고요. 그럼 전문가님, 미대질환 수술 시에는 얼마나 또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수술비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금액을 먼저 보시고 연령대별로 저렇게 5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연령대별로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밑에 보시면 1년 이내 100%, 우리 빨간 글씨로 비관열 수술 100%, 그다음에 반복 수술 100%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A사를 제외한 타사에서는 관열이냐 비관열 수술이냐의 종류에 따라 좀 전에 김효한 전문가가 설명을 했듯이 차등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조항이라는 게 원래는 적용이 됩니다. 관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1년 이내 수술을 했을 때는 50%만 지급을 한다던가 비관열 수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수술을 하게 되면 25%만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A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액조항 없이 그대로 100%를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복 보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샤버님 같은 경우에도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을 때 스탠드 삽입 수술을 막혀서 한 번 더 뚫고 관상동맥 우회 수술도 하셨었는데 이렇게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여러 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반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월이 되면서 가입 금액이 상향이 된 건데요. 이렇게 알찬 보장 내용들 저희 보험삼유구 전문가 분들과 상담 나눠보신 후에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02638-3999번 전화 주시거나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또 꼼꼼하게 저희 보험삼유구 전문가 분들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49세까지 진단비가 3천만 원에서 수술비 5천만 원을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보장금액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 또 걱정이 돼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많이 비쌀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이제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타사는 정말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표를 잠깐 보시면 A사 같은 경우에 B사나 C사, D사에 대비해서 45세 여자 기준으로 100세만기 20년 납으로 지금 비교를 동일한 기준으로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시죠. 22,000원 B사 대비해서는 그리고 C사 대비해서는 5,000원 정도 그다음에 또 D사 대비해서는 16,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보입니다. 지금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정보를 접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좋은 내용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런 금액으로 판매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잠시 뒤에도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 회사 A사라는 이 회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타사 대비해서 그동안의 위험률 조절을 잘한 겁니다. 보험료를 걷어서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하고 내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료 지급 같은 게 결정이 되는데 나름 위험률 관리를 잘해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담보를 판매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A사도 손해율이 높아지고 들어오는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높아진다면 언젠가는 B사, C사, D사처럼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대 진단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보험료가 저렴한 건가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3대 진단까지 보장이 됐을 때 그럴 때도 보험료가 저렴한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좋은 질문해 주셨네요. 지금 계속 저희가 2대 질환의 중요성과 2대 질병 수술비가 타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좋은 점을 부각을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암까지 포함한 3대 진단금을 넣었을 때도 과연 얼마나 저렴할 수 있는지 이 표를 잠깐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A사를 선택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B사 대비해서 암보험, 암진단금, 유사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진단금 이걸 다 비교를 하셨을 때 20년 갱신 61세 남자 기준으로 동일하게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상품 한 가지 팁을 짚어드리면 현재 이 A사에서 공지는 이 플랜 그대로는 다음 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으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정보를 접하셨을 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저희 보험365에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입하신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박윤미 전문가님 자세한 보장 내역과 그 보험료도 좀 알아볼게요. 바로 네, 한번 바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신 천천천 플랜이라고 저희가 이제 쉽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품이 이제 효도 플랜 개념으로 5월 달에 한시적으로 일단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각 연령대별로 진단금은 앞서서 짚어드렸듯이 각 연령대에 맞게는 가입하고 싶으신 금액이 있다면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기준은 61세, 66세, 69세 표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2대 질환, 뇌혈관 수술비, 심혈관 질환 수술비 천만 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보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A사를 제외한 타사에서는 이 담보 자체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보여지고 있을 때 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은 기왕력이 있어도 일정 부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어떤 특정한 질병 몇 가지를 제외하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대 진단 천천천 플랜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암이나 심장이나 뇌혈관이라든가 간 쪽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몇 가지 대여섯 가지 질병만 아니라면 심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유병자분들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플랜 또 만나봤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보장도 튼튼하고 또 보험료도 저렴한 천천 플랜 천천천 플랜, 효도 플랜 알아봤는데요. 앞선 플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보험산유고 전문가 분들과 언제든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플랜도 알아볼게요. 다음은 자녀들 보험인 어른이 보험인데요. 보통은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플랜입니다. 김연 전문가님, 특히 태아 보험 가입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 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태아 특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특약은 과거에는 22주 이내였지만 지금 30주 이내에 태아 보험을 준비를 하셨을 때 준비할 수 있는 담보인데요. 그중에서 다른 거는 보험사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척적 장애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척적 장애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오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3대 장애 관련해서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관련된 부분을 보상을 하냐 안 하냐. 그런데 A, B, C사 보시면 A사는 다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B, C사는 보상을 안 하게 돼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4대 장애라고 해서 지체장애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가 들어가고요. 우리 뇌병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체장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적 장애. 6대 장애 관련해서 A사는 다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B, C사는 보상을 안 하고 있죠. 밑에 약간을 보시면요. A사는 보험급, 지급하는 사유에 선천적으로 우리 태아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런 장애가 있으면 보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B, C, D사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에 선척적 장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게 정말 가입할 때는 쉽지만 보상받으려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약관을 다 뒤져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특히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는 우리나라 국내에 8개 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약관을 다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 A사를 꼭 선택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태아보험 가입 시에 꼭 지켜봐야 할 부분은요.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별로 비교, 분석해서 준비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그 역할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보세요. 022638-399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주시면 또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명쾌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또 김희연 전문가님,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새로 추가된 담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일단은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 우리 태아 특약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 산모분이 모성자 특약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이제 산모분 관련해서 이제 특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실손이 모든 걸 다 보상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에 바로 임신, 출산 관련된 부분은 보상 안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한 가지 새롭게 만든 담보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모성 관련된 담보는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에는 앞선 말씀드린 A사, A사 같은 경우가 새롭게 출시한 담보인데 우리 모성 담보나 태아 특약 담보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임신했을 때 10개월만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면은 이 관련된 담보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는 모성자 우리 산모분은 1년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10개월 뒤에 태어나죠. 그 다음에 두 달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음표가 돼 있는데 우리 임신, 출산 관련된 이제 뭐 질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질병이 들어가는 이제 O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 보셔야 하는 실손 의료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플랜 좀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02-2638-3999번으로 계속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앞서서 물음표가 있었어요. 네 이 물음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실손에서 유일하게 보상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임신, 출산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임신하시면은 이제 산모분들 같은 경우 가장 쉽게 초기에 오른 게 바로 입덧일 것입니다. 그래서 입덧으로 이제 병원 가더라도 약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임신, 출산 관련된 입원 의료비에 관련해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덧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임신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출산 이후에 계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이게 임신성 당뇨에서 일반 당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기 임신에 출혈 관련해서 그리고 유산 관련해서 임신 초기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제 간열적으로 출혈이 나올 경우 이제 병원을 가시면은 치료를 받게 되시죠. 여기에 관련해서 입원하면은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진통이나 뭐 조기진통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 아이 태어나고 10개월 뒤에 약 42일 동안에 이 오코드 관련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오코드 모든 걸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건에 맞춰서 보험사의 심사청구를 받아보시고 모든 게 다 되지는 않는다라고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장 가능한 질병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저희 보험365 전문가 분들과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022638-3999번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움드리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김희아 전문가님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말썽이에요.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기간지가 안 좋은데 미세먼지의 영향이 산모 또 태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렇죠. 요즘은 뭐 이제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미세먼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일반적인 성인분들한테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만 산모와 태아는 더욱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게 우리 초미세먼지는 워낙 입자가 얇아서요. 머리카락보다도 더욱더 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뇌 쪽에 쌓이면은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성인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산모와 태아는 더욱더 치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고혈압을 또 우리 산모분의 고혈압을 발생을 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임신 중독증 그리고 저체중하나 조산초래. 우리 조산은 원래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나게 돼 있죠. 하지만 더 빨리 8개월이나 9개월. 이럴 경우 아이들의 크기나 몸무게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도 많이 판매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산모분들이 외출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태아특약에서 이제 선천적 입원일당이나 이런 부분을 유심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저 같은 일반 성인에게도 나쁘게 작용하는 걸 보면요. 산모와 태아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보셔야겠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희연 전문가님. 앞선 표에서 미세먼지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저체중과 조산, 보상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2.5kg 미만이면 저체중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는 저체중하로 태어났고 또한 이제 황달이나 동맥 관계에 관련된 질병으로 154일 입원했을 때 이제 질병인데 실제 보상 사례를 보시면요. 입원일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껴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일당이 있고 우리 특히 태아 자녀보험에서는 일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날부터 보상하는 일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보상하는 게 아니라 4일째부터 보상을 하죠. 그래서 질병 입원일당, 그리고 질병 입원일당에서도 일반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조선화 입원일당에 대한 자세한 사례까지 또 만나봤는데요. 앞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간편한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유미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은 일반 어린이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의 어린이 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무해지 환급형, 무해지 어린이 보험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일반형 어린이 보험에 비해서 납입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일반 기존 상품에 대비해서 30% 정도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사업비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납입기간 20년을 만약에 정했을 때 20년 안에 해지를 했을 때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해지인데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일반형 상품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어느 회사는 좀 더 많이 환급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표에서도 보시면 무해지환급형 어린형과 일반형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3대 진단금 우선 제일 중요한 노란색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 암진단금에서는 보험료가 벌써 8천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2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진단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보시면 2천만원 가입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각각 6천원, 2천원 정도 차이를 보여서 사실은 3대 진단비에서 가장 큰 보험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월납 보험료를 봤을 때는 2만 천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일반형 상품보다는 보험료를 한 2, 30% 이상 세이브할 수 있어서 아낄 수 있다는 이게 장점입니다. 네, 역시 이 무해지 환급형의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네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일반 어린이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보험 365 전문가 분들과 꼭 상담 나눠보신 후에 앞선 좋은 혜택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그럼 전문가님, 5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바뀐 무해지 어린이 보험 짚어주실까요? 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5151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무해지도 30세까지 유사암입니다. 암이 아닌 유사암인데도 5천만 원까지 크게 보장이 확대가 됐고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질병수술, 상해 수술 동시 가입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1천만 원까지 가입이라고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짚어드리면 지금 A사를 제외한 타사에서는 1종에서 5종 수술, 이런 질병상의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지만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71대 질병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A사는 다 합쳐서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A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질병상의 수술비 중에 한 가지만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질환으로 묶어져 있는 34대 라든지 64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떼어서 각각 따로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회사의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금 지급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치를 하기 위해서 질병수술비를 가입할 거면 소액으로 30만 원만 가입해라. 그 다음에 64대 질병수술비를 가입하실 거면 딱 64개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기본적인 질병상의 수술비 1종에서 5종까지 들어가면서 추가로 저기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다른 질병수술비까지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도 어쩌면 5일 플랜이에요. 가정의자를 맞아서 이렇게 앞선 플랜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계속해서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명쾌하게 저희 보험삼유구 전문가 분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특히 무해질 어린이 보험도 납입면제가 전부 다를 텐데요. 비교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납입면제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어떤 큰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돼서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니 종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회사들은 6대 질병, 6대 증상에 대해서는 납입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암, 유사함 포함입니다. 뇌혈관, 허혈성 질환,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이렇게 6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납입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두 가지 항목이 더 포함이 됐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양성 뇌정양 진단시와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을 받았을 때까지도 납입이 면제가 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다른 회사를 대비해 비교를 했을 때 A사를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더 유리한 조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타사와 비교해봤을 때 그 보장 내용 정말 알차죠. 계속해서 이 앞선 플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주시면 명쾌하게 도움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험료도 궁금하시죠? 보험료 바로 알아볼게요. 보험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보장 내용이 동일하다면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사 같은 경우에 B사와 C사를 비교를 했을 때 B사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 30세 여자 기준으로 보셨을 때 보험료 차이가 11,000원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20만원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10년, 20년 납입을 한다고 했을 땐 금액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고 C사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같은 물건을 기왕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인터넷에 직구도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자제품을 하나를 사도 백화점도 가고 무슨 무슨 마트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사용하실 여러 가지 비용이나 돈 쓸 일이 참 많은 시점인데 이렇게 작은 차이를 보시고 정보를 얻으셨을 때 좀 더 저렴하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선 어른이 보험 플랜 보장 내용은 물론이고요. 보험료마저도 저렴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보험365 전문가 분들과 상담 나눠보신 후에 앞선 혜택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2638-3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계속해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문자 사연 많이 들어오고 있나본데요. 방금 들어온 사연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연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2714님이시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두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둘째가 청력이 약해서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둘째라고 하시면 초등학교 2학년생인 것 같은데요.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장애 유무를 보험사들이 고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장애 유무 관련해서 고지가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둘째 자녀분께서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가서 청력 검사를 한 거 이외에 고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둘째랑 첫째가 2학년, 3학년이면 9살, 10살 아마 태아보험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이제 어린이 보험과 지금 현재 어린이 보험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보험료 수준 차이에서 약 한 20%에서 30% 또한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입했을 당시 20세 만기냐,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고 나머지 3대 진단이나 내열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리모델링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담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내열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 금액 높은 것도 중요하고 암진단비 1억 원 준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병 후유장의 담보 3% 이상 담보입니다. 이 질병 후유장의 3% 이상 담보는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에 시작한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질병 후유장의 담보는 있다 한들 80% 이상 겪었을 때 보상을 하는 건데 우리 후유장에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눈으로 예를 들자면 눈이 두 개죠.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되면 50% 후유장애를 받습니다. 하지만 80% 이상 후유장의 담보를 가입하 있다라 하면 양쪽 눈이 다 실명이 됐을 때 100% 때 보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는 더 학업에 관련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활동하는 시간은 더욱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디스크 질환이 가장 먼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이제 허리 쪽 노화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18살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관련된 부분 질병 후유장애도 약 10% 이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수술비와 비슷하게 중복하고 반복하고 보상을 하는데 우리의 신체기간 장기의 모든 부분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가 돼서 우리 무릎관절, 인공수술 하잖아요. 그럼 한쪽에 20% 후유장애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양쪽 다 하시면은 40% 보상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암으로 인해서 또 후유장애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암 1위는 바로 위암인데 위를 절제할 경우 25%에서 50%까지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암, 인공관절 더 나아가서 치매 나중에는 80세, 70세가 됐어요. 치매까지도 계속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 보험 다시 준비하신다면 꼭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를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해지 어린이 보험과 질병 후유장애 3% 보장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우리 사연자분 리모델링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선유구 전문가 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0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또 연락 주시고요.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뒷번호 4960님이시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이전에 저도 현장에서 많은 고객님들을 상담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각자 가정에서 나의 위치 예를 들면 내가 한 집안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득 대비해서 한 달에 보험료를 어느 정도 쓸 건지 우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재무설계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보험료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는 대략 아무리 지금 우리 부모님들 은퇴 나이가 55세로 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대략 55세까지는 소득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50에서 55세 미만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 출발할 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나 5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경제활동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는 소득 상실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갱신과 비갱신을 섞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들 열어보셔서 지금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지 아니면 한참 경제활동을 할 30, 40대에 계시는지를 보시고 가족의 생계비라든가 우리 자녀들의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진당금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갱신형, 비갱신형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연령대나 직업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적절하게 갱신형, 비갱신형을 섞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 상황에 맞게, 연령에 맞게 준비해보시라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맞춤형으로 보험을 준비해보시는 게 참 좋을 건데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또 핫한 플랜들도 알아봤는데 오늘 플랜들 정리 한 번 더 좀 들어볼게요. 김희아 전문가님. 첫 번째 플랜이 효도 플랜, 천천천 플랜이었는데요. 정리 한 번 부탁드릴까요? 과거의 보험시장은 유명자분들에게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절 부분도 많았고요. 인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 보험시장은 특히 50대 이상인 그리고 70대 이하이신 분들의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병력 하나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거의 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약만 드시면 관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암부터 해서 이대질환까지 굉장히 쉽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병력이 아예 없다고 하면 무해지 보험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50대 이상 분들은 일단은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소득활동이 적어들기 때문에 굳이 비갱신형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갱신형인 20년 이상의 갱신형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3.25 간편심사라는 보험이 201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지금 약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현재 3.25 간편심사는 보장 범위에서도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초기에는 뇌출혈만 보생하시지만 지금 뇌졸증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뇌혈관과 활성심장질환을 효득플랜에서는 천만 원을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술비도 천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최근에 보상을 안 받았거나 내 보험증권에 대해서 가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올해 5월 가정의 달 한번 내 보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뇌혈관과 활성심장질환이 꼭 담보가 가입이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녀분들에서 질병후유장의 3% 이상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효도플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두 번째 플랜이었죠. 어른이 보험 플랜. 자 어린이 보험 플랜이었는데 정리 또 부탁드릴게요. 박윤정관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 1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다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방송에 나갔던 이런 A사를 선택하시면 좋은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선천장애 보상이 타사에서는 대부분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회사는 보상이 된다는 부분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업계 유일하게 임신 출산에 관계된 실손 의료비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입 면제 짚어드렸었죠. 최강 납입 면제 종류 타사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장 금액도 최강으로 5월 1시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일정 부분 특약들은 굉장히 보장이 커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갱신 어제 시간에도 다뤄 드렸지만 비갱신 일배책 보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다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플랜에 대해서 정리까지 좀 도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주신 두 분 전문가 분들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우선 김희연 전문가님 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날씨도 워낙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기에 가장 많이 바깥 활동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상해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쉽게 보상 사례 드리면 특히 뭐 요즘은 이제 산도 많이 가시고 뭐 둘러 많이 나가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특히 상해 관련해서 골절 진단비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골절 진단비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면 아주 쉽게 만 원 이내로 상해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상해 보험은 장점이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직업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력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물어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외출이 작고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신다. 그런데 이제 골절 진단비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상해 보험 간단하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윤미 전문가님은요? 네 우리 김희연 전문가가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좀 다른 포인트로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자면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나옵니다.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고 날도 좋습니다. 사랑도 인생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정보도 방송도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이런 타이밍을 딱 보시고 좋은 정보를 접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또 저희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품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